이번 주에 치러진 아이오아주 코커스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는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동얼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프셔주 프라이머리 유세 일정 속에서도 이틀 연속 자신과 관련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로 참석한 그는 소송을 제기한 성추행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내내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판사로부터 퇴장 경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면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정리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에 참석해 원고인인 이진 캐럴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언론 인터뷰나 또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진 캐럴은 배심원단 앞에서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26차례에 걸쳐 거짓이라고 말해 삶이 산산조각났으며 각종 살해 위협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진 캐럴을 두 주위에 앉아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개를 내좋고 한숨을 내쉬으면서 배심원과 캐럴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마녀사냥 또는 사기라며 불평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에 루이스 캐럴 패플런 판사는 배심원단들에게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지 않자 당신은 이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며 당신을 재판에서 주차내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판사는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손을 들고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내가 바라던 바다라고 받아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캐럴 판사는 당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신 판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캐럴 판사를 향해 나를 증오하는 급진자파 판사에게 마녀사냥 재판을 받고 있다는 글을 SNS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판 후에 올린 기사 의견에서 캐플룸 판사는 악질적인 판사이고 나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솔직히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나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 탐 씨는 지난해 5월 성취인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그가 올해 재판에는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냈다고 꾸짖기도 했는데요. 로이 대통령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사에 나선 이후부터 법정 싸움이 이제 정치적 응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자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를 옹호하는 거짓 보도에 무려 7억 8천 7백만 달러의 벌금까지 물어했던 팍스뉴스. 팍스뉴스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만을 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NN 기자의 강력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의 미디어 담당 선임 기자 올리버 다신은 올리버 다시 기자는 한 예로 이번에 치러진 아이와주 코코스 참석자의 66%가 2020년 지난 대선에서 조바인 대통령이 정당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이 많은 팩트체크와 또 법원 판결에도 공화당원 상당수가 현 조바인 대통령이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건 바로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과 송찰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오히려 공화당 경선 후보인 론 디센티스 플로이다 주지사가 앞으로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 대통령이 비판 대신 칭찬을 받는 부정직한 정보 환경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CNN 선임 기자 다신은 공화당 디센티스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평하면서 물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대로 공격하지는 않고 그 자신 역시 대중의 언론 불신을 조정하는 문화전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디센티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간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독주체제 구체화가기에 나서고 있는 도론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청문회에서 명문대 총장들을 거세게 몰아붙여 결국 사임의 하계까지 만들었던 앨리스 스토파닉 하원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MBC 뉴스의 보도가 나와 전해드립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이다 주 마을로구 리저트에서 측근들과 함께한 만찬 도중 부통령감으로 스토파닉 의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만찬 참석자들이 반유대주의 논란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명문대학 총장들을 거세게 몰아붙인 스토파닉 의원을 칭찬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토파닉 의원을 러닝메트로 지명하는 선택지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녀는 킬러라고 말한 것으로 하고 한 참석자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관계자들은 이번 만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스토파닉 의원을 러닝메트인 부통령 후보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고향인 뉴욕주에서 2014년부터 5차례에서 하오리언을 지낸 스토파닉 의원은 의회 입성 초기에는 고아당 내 옹군파에 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점점 더 우경화해 현재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성향 강경파 의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1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게 됐습니다. 또 스토파닉 의원은 연방 하원이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하버드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메세스웨스 공대인 MIT 대학 총장들을 압박해 결국 사임으로 이끌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청문회 당시 당황했던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고 학교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하버드대와 유펜 등 두 개 대학 총장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파닉 의원은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요소도 갖췄다는 평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강세인 뉴욕주에서 5선에 성공했고 연방 하원에서 당내 서열 3위인 의원 총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모금 능력도 뛰어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고 MBC 뉴스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덮고 있는 한파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곳곳에서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 관련 사망자가 또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33명으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파 피해가 될 소식 오늘도 좀 전해드립니다. 연방 기상청에 따르면 로키 산맥과 중부 대평원, 중서부 지역 대부분의 체감 기온이 영하 34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영하 15도, 디트로이트 지역은 영하 14.4도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를 찍었습니다. 조지아주의 교육구 대부분은 휴게룡을 내렸고 수천여 명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기상청은 영하의 추운 공기가 플로이다주 북부까지 남아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이에 테네스주와 미시시피주, 알칸서주와 겐사스주, 오리건주와 뉴욕주 등에서 인명피해가 속추됐습니다. 테네스주에서는 지난 15일 저녁, 녹스빌의 눈 덮인 도로에서 트롯 운전사가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면서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미니밴 차량이 전복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오리건주에서는 5명이 저체온 쪽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나무가 쓰러져 각각 집과 차를 덮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일자태평양 연안 북서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는 평년에 볼 수 없는 북극 한파가 강타하면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이 지역의 학교와 공공시설 상당수가 문 닫았고 버스 운행도 축소됐습니다. 당국은 곳곳에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한파 대비소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오리건주 교통당국은 도로에 얼음이 쌓여 사고 위험이 커지자 동서를 횡단하는 주요 고속도로 84번 도로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리건주에서는 현재 닷새간 전기가 끊겨지면서 약 6만여 가구가 현재 고통에 휘말려 있습니다. 워싱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만 가구가 정전된 상태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목요일인 내일까지 추위가 잠시 풀린 뒤 또 다른 북극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